여러분 제가 오늘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송천 여수 여행이 왔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나갈 건데 우와 편하다 근데 이게 운동해야지 너무 배불러 통통해요? 엄마 나 이제 저녁 나갈 거 옷을 입을 건데 내가 좀 몇 개 입고 와 볼게 그럼 이제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내 옷 좀 골라주면 돼 내가 옷 갈아입고 올게요 나요? 저는 어떤 좋은 거 입어라 좋은 거 입어라 저 다리 짧은 나름이 좀이야 누구라고 하는 사람? 5자 3자 6자 쓰는 6,3,6이라는 사람 송글뱅이 들어온 사람 송글뱅이 들어온 사람 송글뱅이 들어온 사람을 그 날이면 어떻게 될까 엄마 찔러 변민 엄마가 나 작았어요 엄마 변민 엄마가 몰라서 나 저녁이 많이 때려 맨날 막수사로 내가 지금 살찐 게 아니라 맞아서 붕겨 많이 부었어 맞을만하니까 우리 어머니 최고 우리 아들 누구한테 맞을까요? 아하 때리면 때려지 받을 사람이야 아주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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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룩은 자랑은 앞이었는데 앞뒤가 행하게 풀려있어요 첫 번째 룩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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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네 할머니 그걸 입고 밖에 돌아다닌다고? 아따 아따 그게 옷이야 속옷이지 아따 여기 다 가려지고 괜찮지 않아 할머니? 괜찮게 보게 아따 다음일 땐 다 가려서 괜찮아 너무 이 아저씨 두 분 너무 이 딸 입으면 이쁜 우리 딸 입으면 안 돼 너무 짧아 반죽하고 입었죠? 너무 짧아? 그래서 긴 거 입고 올까요 할머니? 아따 아따 아 오케이 긴 거 오케이 섹시한데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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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린 아이고 이건 제가 자아에서 산 론드레스인데요 바로바로 언더북 아 나도 마시자 이게 당연히 이렇게 입으면 이 가슴 이 부분이 나오는 원피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입으면 여기 언더 북 북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북 입고 와볼게요 두 번째 의상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한데? 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야 언더북 의상을? 할머니의 반응이 어떨지 이 가족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은요 언더 북 와 이씨 막 가슴 아랫대기 아 여기 아버지는 엄마가 반가웠다 저는 45년 전이네 나 남아요 응 나 할머니 긴 거 입으라고 해가지고 뜨거 하자 뜨거 하자 뜨거 하자 자 어때요? 아이고 좋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죠? 예쁘시네요 좋다 어때요? 예뻐 자켓 입으면 좀 더울 거 같지 않아요? 저녁 때가 잘 쪘어 아이고 벗은 뭔데요? 뭐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뭐 탁하고 있어 할머니 어때요? 할머니 어때요? 안 돼 안 돼 안 돼 دة 나는 몸매가 못받아주네 몸매는 확실히 많이 뺏네 아이고 어우 남산이라고 하면 어떡해 안 쳐다봐 눈을 안 쳐다봐 발매가 기가 막혀가지고 발매 제가 진짜 먼저 한 거 입고 올게요 바지는 좀 그래도 건전하잖아요 바지 입고 와 바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너 뭐 비실리쇼 하러 왔냐? 역시나 언더 부분 불가하다 이제 좀 건전하게 바지를 입어볼게요 약간 바지 아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펠빈클라인이 살짝 보이는 유럽은 탱크다 스타일 나가볼게요 바지 입었어 바지 바지 뭐 오 근데 뭐야 배꼽 어머니 뭐 켈빈클라인 뭐야 펜클라인 반지가 나왔네 패션 패션 위에는 뭐여 저 꼬라자만 하고 서저게 그냥 미테리 하나 얘기하지 하하하하하하하 요즘 유행하는 게 이렇게 펜티라인 켈빈클라인 맞아맞해 바지 벤트 같기도 하네 그치 근데 반지지 멋진데 와 멋진데 야 몸매는 괜찮다 야 와 근데 와 복근 와 물 끓이 우겨야지 발 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이쁘긴 한데 내 딸이 저러고 나면 나중에 저기 시집 못 가 아이 그래 누가 보면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옷 다 나면서 입고 올게요 야 참친한 거 입고 와봐 깜찍깜찍 빨랄하고 섹시가 아니라 깜찍 큐티로 가봐 마지막 착장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아하시겠지 온도부가 6만원짜리인데 마지막 착장 입고 올게요 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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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청소 이쁘다 남이 든다 할머니 나 소희는 이거예요? 약간 이렇게 입는 거잖아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? 살 나오면 안 돼 살 나오면 안 돼요? 이런 거 밥 먹으러 갈까요? 이거 원하면 되냐고 이거 입고 갈게요 좋았어요 이쁘다 3년 3년 5년 1 2 3 3 4